자, 송교창이 따라왔어요, 허훈 골파, 이어지고, 자, 모션 오프에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KCC, 안쪽! 아, 네이비스 팀! 아, 네이비스 팀! 승을 달리고 있습니다만, 전창진 감독도 KT 까다로운 팀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특히 KT의 장신 라인업을 좀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른쪽 45도, 김영환, 석점 빗나갔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야경석! 아, 네! 풋백 득점! KCC의 높이에 밀리면 안 됩니다, 오늘. 자, 허훈 뚫어냅니다! 아, 네! 아, 좋습니다! 리바운드 자꾸 직접 볼을 운반했습니다. 허훈, 림, 조준합니다! 석점! 정확합니다! 허훈! 포스트업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슈만 쏘거든요, 지금요. 포머 열렸습니다. 석교창에서 없죠? 아, 네! 아, 없습니다. 상승 다가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현이 데이비스의 스킨을 활용합니다. 던집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이정현! 펜스가 약간 끊겼는데요. 다시 박준현. 잡고 멀어지면서 던집니다.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양홍석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양홍석의 석점! 들어갑니다! 코너로 빼줬습니다. 베이비스 2점. 에어볼이 나옵니다. 빨리 가야되겠죠. 빠르게 달려들고 있는 양홍석. 멈춰서서! 에이업 흑점! 양홍석! 11초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L6데이. 하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잡는 양홍석입니다. 이번에도 나와서 던집니다. 우와! 양홍석! 우와, 대단한데요? 야, 벌써 두 개째에요. 저 모습이 지금 두 번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라거나와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지환이 왼쪽 빠르게. 박지훈 쏩니다. 들어갑니다. 박지훈의 석점! 아, 지금은 스트링이 잘 됐죠. 볼 스트링이랑. 움직여줘야죠. 자, 꽤 먼 거리인데요. 아, 네. 석점! 네, 지금. 베이시이 또 패턴을 하나 하죠. 라거나. 자, 오른쪽으로 빠져나오는 정착이형. 라거나의 스크린 받고. 피켓롤. 라거나 왼손으로 해결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KT가 2대2 디펜스 할 때, 스위치냐 스위치가 아니냐, 이걸 빨리 선택을 해야 됩니다. 빨리 선택이 안되거든요, 지금요. 뱅산더. 던집니다. 안들어갔어요. 리바운드 답춤 치열합니다. 송교창이 살림볼. 자, 김종범이 따냈고. 노루패스! 아, 네. 양용석이 늦죠. 정착영. 아, 네. 자, 뺏어냅니다. 김종범의 스킬. 아니, 가야됩니다. 공격 숫자가 더 많은데요. 박지원 코너 열어줬습니다. 양용석 됩니다. 석점! 명정 체킵니다. 양용석! 좋습니다. 패치앤슛.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자, 송교창이 쳐내면서. KCC 세컨드 찬스. 김지환. 라거나와 조맨게임. 티켓롤. 라거나가. 커페을 꺼습니다. 오, 굿패스입니다. 자. 예, 맞습니다. 어흥. 띄워넣었습니다. 알렉산더. 하지만. 오, 들어가네요. 양용석의 스크린을 받고. 수비가 바뀝니다. 송교창 선수가 따라 나왔고요. 양용석에게 투입. 그리고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양용석. 지금 김종범. 양용석에게. 허훈에게 빼줬습니다. 유현준을 제칩니다. 파울이 나왔습니다. 어, 얼굴 맞았네요. 지금 좋은 디펜스이기 때문에. 예, KT의 그. 아이고, 아프겠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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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러 데이비스. 이정현. 자, 김지원이 빠르게 1등 준죠. 예, 좋습니다. 이제 로버스에 넣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타이러 데이비스 리버스 레이어. 강압경으로 넣었습니다. 지금 KCC가 잘하는 2대2 플레이 하면서 스윙이 아주 좋았거든요. 네. 한 단씩 빠릅니다, 지금요. 어, 타이머하고 들어오면 좀 디펜스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좀 유념해서 KT가 미리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운 드라이브인.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냥 풀업 점프슛 쏘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김종범. 아, 성공시켭니다. 김종범의 섬 점프. 예. 김종범. 자, 공석. 자, 직접 올라갑니다. 나가래는 타이러 데이비스. 비디오 판독하는군요. 네. 비디오. 김지완. 자, 허훈이 차립니다. 스킬. 김영환. 잡고. 허훈. 레이얼. 네. 벗어민터로 이 커턴을 가버리지겠습니다. 김종범. 김영환. 자, 빠르게 돌아나오는 허훈. 방향을 바꿨습니다. 브라운이 건네주었습니다. 허훈의 레이얼. 아, 네. 아, 네. 7득점째 기록한 이정현. 허훈. 네. 석점 지도. 터미러. 허훈. 자, 지금 7득점입니다. 허훈. 자, 여기서 드리블이 약간 길었어요. 유현준이 빼냅니다. 스킬 성공. 아웃넘버 찬스. 라가나의 덩크로 마무리됩니다. 김영환. 아, 지금 미순매치 됐습니다. 브라운이 총길창을 상대하고 있고요. 외곽으로 빼냅니다. 코너 열렸습니다. 김종범의 석점. 어, 프라이언입니다. 김종범. 김종범. 김종범 오늘 석점은 2개째입니다. 라가나 골듭집이 이어있어요. 김지왕 레이언 마무리 짓습니다. 아, 좋은 스크린 움직임입니다. 저거요. 자, 유현준 코트를 넓게 보면서 풀업점 슛. 안 들어갔어요. 흘러나왔습니다. 자, 리바운드를 가져오는 라가나. 바로 포스트업. 오른쪽으로 돌아서면 수업. 득점합니다. 라가나. 아, 정말 뭐 탱크같은 움직임입니다. 아, 서로 좋으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펜스트로 하기가. 라가나도 리바운드 10개째고요. 다시! 김종범의 석점! 이종현 약간 밀려나고 있습니다. 정면으로 돌파해 들어갑니다. 더블터치! 이종현! 이종현 선수가 슛이 좋은 거라고 지금 바짝 압박을 하거든요. 지금 김영환 선수가 미스 매치라 생각하고 지금 포스트 플레이를 하거든요. 자, 브라운 쏘지 않고 다시 김영환에게. 지금 브라운 선수가 코트를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브라운 석점 실패입니다. 리바운드 라가나. 라가나. 핸드. 이종현 밀고 들어갑니다. 방구! 자, 50대 50 동점도 했고요. 허허. 슈트 나갑니다. 허허. 라가나가 이어받았습니다. 다시 2점. 아! 투입! 김지원! 레이언 고치네요. 레이언 고치네요. 아, 좋은 패스였거든요. KCC로서는 아쉽게 득점하지 못했고. 자, 브라운 이어받았습니다. 오른손으로 올려놓았습니다. 밴드 브라운! 조금 전개가 빨라지죠. 그렇습니다. 김지원은 뛰어졌어요. 오, 좋습니다. 라가나 받고 외곽으로 이정현 워트립을 점프슈트를 탑니다. 이정현! 자, 포스트에 투입됐습니다. 라가나 브라운과 매치요. 네, 좋은 패스죠. 외곽에서 돌리고 이정현! 아우, 안 들어갔는데 파울이군요. 파울이군요. 됐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지금도 유현준 선수가 세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 한 번씩 슈팅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방금. 네. 자, 허훈이 시간에 보고 있습니다. 송교창이 한 번 따라 나왔습니다. 자, 넣어줬습니다. 아! 브라운드점! 예! 이쪽에 김영환이 자리 싸움 하고 있고요. 허훈 넣어줬습니다. 알렉산더 받고 올라갑니다. 자, 송교창을 흔들어 놓고 스크린 받았습니다. 2점 안 들어갔어요. 지금 양수호 선수가 계속 뛰고 있는 거 있거든요. 예, 예. 스크린 받고 송교창 외곽으로 열어줬습니다. 자, 유현준 쏘네요. 석점! 짧았습니다. 자, 데이비스의 공격 리바운드. 한 바퀴 돌면서 올려놨습니다! 타일러 데이비스! 야, 골 밑이 워낙 좋아 보니까 선수들이 마음 편하게 슛을 쏘고 있어요, 지금요. 자, 오른쪽으로 가면서 먼 거리 석점!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리바운드! 자, 데이비스가 빼냅니다! 보경 리바운드와 어시스트를 동시에 하는 데이비스. 자, 박준영. 자, 정창영이 빼냅니다. 스팀! 네, 지금도 자신이 없습니다. KCC 아웃넘버기입니다. 성공! 데이비스! 야! 시원한 덩크를 꼽습니다. 지금 닿나요? 네! 하하하하. 수비 사이 빠져나갑니다. 허훈. 자, 송교창이 따라왔어요. 허훈 골파! 이어지고! 네! 또 한 번 좋은 호움을 보였습니다. 허훈 골알렉산더. 정창영, 이정현. 자, 모션 오피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KCC. 안쪽! 야! 데이비스! 앤뚜원입니다! 와, 이정현의 정말 멋진 어시스트가 나왔습니다. 전주 KCC. 이정현. 베이스라인 쪽. 유현준의 노력 패스. 송교창. 스텝 뺏고. 양홍성을 이겨낼 연속! 득점! 송교창! 신나는 정형으로VR 권 Todos. 시간을 충분히 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투명 게임, 이정현의 석점. 돌아갑니다. 예! 날아오르는 KCC 봉원세! 이정현. 정말 최근의 KCC 기세는 막을 팀이 없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덕담이라도 한마디 해주시죠 워낙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단 한 가지는 이제는 볼을 잡고 2대2 플레이를 조금 더 연습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